막내가 많이 되냐고 아이쿠가 또 안 보이게 있어 오전형 찾잖아 오전형 찾잖아 오전형 찾잖아 우리 오전형 이를 막 그런에게 내가 가게에 보면 오빠 다 부자서 가지 야, 식게 먹어야지 안 맛없어 내가 왜 그런 물이 들어있더라고 응? 우리가 지금 찬밥 바탕이 좋아 이거부터 넣는게 아니라 바꾸도 넣어야지 괜찮아요 밥 조금 걸릴까? 얘 뜻인데 좀 그냥 줘도 뜻이지 찬밥도 줘서 서로 들어가면 다 뜻이지 형아 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결고 그 놈이냐 그 놈이냐 하하하 우리 작은엄마 뵈 놓고서 오빠가 제 머리를 잃어봐요 이렇게까지 해봐요 여기 뭐 해 놓고 두둑팔듯이 전화해 제가 할까? 먹으러 먹으러 뭐 뭐해 내 뵈가 영감을 쳐다보니 다 하는 거 빨리 영감을 돌려라 응 내가 나 절할때 그랬다 영감 내 뵈가 영감을 돌려놔 요새는 다 시간 걸렸듯이 나가면 더이잖아 아이고 나는 가면 막 시간도 잘 가고 나 저거는 거 뭐 안 돼 안 돼 위험 안 돼 내 자료전은 나가면 시간이 빨리 가고 뭐 그 하는데 막 그 전선 살려도 파다 보면 좀 시장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열렸으면 나가면 나가면 돈인데 뭐 아이고 벌어갖게 나가면 나가면 돈인데 그것도 압면이 있어야지 그게 저걸 맨손으로 혼자 가려면 그게 엄청 힘들어요 아 신실하 그래 신실하 당네 여기 며칠 있잖아 그거를 사와 송발로 통으로 애초옥이 그러는 거야? 조우가 그래 아 그런 아기 안 그래도 몸이 잘 잤거든 아 송바 목걸이 잡고 있으면 내가 살자고 그래 한번 가면 그 물 내려간 조롱을 알아 얘기가 약수로 가든지 한대 가든지 한번 차에 내려놔 그 거물을 놔놓고 있어 나랑 전신 먹고 얼른 먹고 또 가다가 보고 오고 끝나면 또 띠가가지고 쥐가 막 희망이 잡고 그럼 그 집은 또 그런 걸 좋아해 그 집 주인은 또 좋아가지고 그냥 놔두거든 잡아라 카고 막 이래 아 그 주인은 진짜 잘해 잘해 그 집 자는 애가 진짜 잘해 그 집 자는 애가 아 우리 그 수성대 그러잖아 한분은 비료를 치러 간대 그 형수가 제일 큰 형수가 그건 더 좋아 마음이 큰 형수가 누가 두드러 가면 양주같은 문제나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었거든요 그거를 먹고 그런거 못 치고 다 벗 덜룩은 거야 다 잤대요 일도 안 하고 그래 거기 전을 가가고 해줄다는 아니 주인 주인 맥주 막걸리 앞에서 먹으라고 맥주 사다나 그 집에는 또 물 같은거 음료수 같은거 김치 전신물대 김치 이런거 냉정에 넣어 갔다 먹었고 진짜 좋은 사람들 배우고 좋아 그리고 또 불음치든지 이랑 하도 여긴 걸 먹고 가지고 돈이 다 다 하고 다 하고 주먹 마늘씨 그렇지 그러면 또 저쪽이 들어가려고 농지 그냥 그냥 형님 형님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일 내놓은게 그러고 나는 또 닭갈비집에 가면 이래 먹고 야 뭘 먹고 물을 먹었잖아 구수하긴 어쩌면 맛있어 나는 밥을 안 먹고 누룽지 맛을 먹고 발 결이 굴려 먹고 이빨하고 내가 누룽지에서 왔는데 난 누룽지에 따라 먹거든 누룽지가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지 않네 난 물 부어가지고 잘해 먹었어 난 못내네 이거 먹고 더 비타 그래야 돼 아이고 그러잖아 아이고 여전히 호주 가면 오리를 그렇게 맛있게 댕기니깐 여행 가면 야채가 많지 뭐 넣었어? 50분에 50분 오리를 24개가지고 꼭 먹잖아 연어 대가면 60분에 이것도 아주 많아 아이고 여행이 많아 다 있었어 이렇게 세 마리 시키면은 한산거리에다가 오리맛 사는 오리맛 사는 오리맛 사는 15집인데 여행 가면 못먹어 먹으러 가도 가정집이야 딱 가정집에서 했는데 뭐 아들 내느리 뭐 그렇게 했는데 약해오고 아키잖아 오잇 먹으러 가면 가면 오잇 예 뭐 먹으러 가면 이제 야채를 다 갖다놓은 그거는 가지로 집에 오거든 그래서 해서 아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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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에에에에에이 음 음 음 귀에로 음 음 음 음 음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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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온이 조금 올라갔네 아침에는 뭐 아까 태백산이 논이 왔다고 그랬나 논이 왔네 어쩐지 그런 거 같던데 가사 한번 봐야 되겠다 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가봐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